아위, 또는 아위에는 말레이시아의 락가수, 배우이다. 본명은 아흐마드 아즈하르 빈 오스만이다. 1968년 11월 24일 슬랑오르 주 림바흐크라맛에서 오스만 빈 마하로프와 아지자흐 빈테 압둘하미드의 아들로 태어났다. 3명이 여자형제와 2명이 남자형제가 있는데 하나씩 죽었다. 어린 시절 만성소모증을 겪었다. 1986년 쿠알라룸프루에서 락밴드 윙즈위 리드보컬로 데뷔했으며 멤버인 블랙, 샴, 에디와 함께했다. 데뷔 앨범은 벨렌구 이라마였다. 후작인 허컴 카르마, 위싱글, 미스터리 민피 시아킬라, 타멘 레시다 유타마, 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 후 앨범 테오리 도미노, 제랑쿵 달라말마리, 베주카 페나카를 발매했다. M. 나시르가 몇몇 히트곡들을 작곡했다. 1994년 그룹 매니저인 박 롱만과 다툼을 겪은 후 윙즈를 탈퇴했으며 이후 한동안 솔로 활동을 추구했다. 솔로로 활동하면서 앨범, 사투, 오탁, 아위 언프로그드, 아위 산타이를 냈다. 한편 그를 대신해 윙즈맨버로 활동한 무스와 메리큰 히트를 치지 못하자 2002년 윙즈에 복귀했다. 윙즈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윙즈 얼라이브 2006, 윙즈 라이브인 KL 1991 등의 라이브 콘서트를 했다. 그 위에 인도네시아 최고의 밴드로 일컬어지는 사무드라 아스타나의 일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아위는 가수뿐 아니라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1992년 영화 펜브루 바양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으며 유명한 영화 바라 샘빌루 등에도 출연했다. 최근 아위는 코미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화 샘빌루 위주연이었던 에라 파지라와 야코네스나 부정이 문제가 되어 틀어졌다. 몇 달 뒤 영화 나파스 신타 위주연 아르니 나지라와 호텔에서 교제하던 중 몇몇 이슬람법 집행자들에 의해 구속되었다. 둘은 결혼했으며 슬아에 인여를 두었다. 하지만 아위가 태국 남부에서 로자나 미스분과 비밀리에 결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르니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2006년 10월 둘은 이혼했다. 2012년 초 아위는 자신이 흑마술의 희생양이라고 밝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